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테니까 하설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실크 카피 유자청 이런거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공창 탈출을 한건지 어쩐건지 지말론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주작 의심을 받다가 글 지우고 도망갔으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하여 코인과 주식을 오지게 해서 빚이 5천만원인 남친이 결혼을 하잡니다 아니 이게 미친건가 꺼져 언제 이 결혼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익명의 힘을 빌려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 한번 작성합니다 일단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여자구요 10년정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있습니다 월 한 5-600정도 벌고 있어요 또 제 이름으로 모아둔 예금이 3억정도 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 노후도 준비되어 계시구요 그리고 남친 나이는 30대 후반 평범한 남자입니다 키도 크구요 탈모진행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적어도 공무원이고 월급은 제가 버는거 절반보다 조금 많은 정도랄까 뭐 그래요 또 남들보다 일을 늦게 시작한 탓에 모아둔 돈도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노후대비 되어 계세요 뭐 지금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설명이었고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남친이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연애만 할 생각이었고 결혼 생각 없다 첫 만남부터 다 이야기됐고 이건 남친도 동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남친도 그렇고 올해 들어 부쩍 제 주변에서도 너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남친도 저한테 잘해주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처음과는 달리 제 마음과는 초심과는 달리 이런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2억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돈을 포함해가지고 모자란 건 대출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왜 내 돈? 네 돈은? 설마설마하며 물어봤어요 혹시 오빠 빚이 있는 건 아니지라고 그랬더니 그때 대답을 하더라고요 5천의 빚이 있고 결혼 자금을 위해 주식을 오지게 굴리다가 생긴 빚이다 이거 내가 다 갚을 수 있고 너한테 대신 갚아달라는 말은 아닐 거야 나 그렇게 찌질한 놈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물어보기 전에 말을 해야지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했더니 너를 속이려 한 건 아니고 내가 다 이야기하려고 했어 근데 요즘에 주식 시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기다려봐 금방 갚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기서 저는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첫 번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문제예요 자기 회사 여직원과 색드립을 주고받는 카톡을 저한테 걸린 겁니다 하루는 노트북을 하려고 켰다가 남친이 끄지 못한 PC 카톡을 제가 봐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여자분은요 제 남친한테 여친이 있다는 즉 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참았는데 그래요 이런 제 잘못이 제일 크지요 그렇지만 본인 PC열 남친 PC열 물론 이게 미안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사적으로 별도의 만남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별로 문제되는 건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지나갔어요 그 사건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의심을 할 만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안 받더라고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학 친구고 그 여자분과 통화를 한 내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인생 상담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때도 기분이 싸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통화를 해라 그리고 여친이 내가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 알았어 이래가지고 바로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상황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 내 여친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가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 통화 좀 해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뒤로 그 여자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남친 번호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거 뭔가요? 그래서 저는 이전 사건도 있고 해서 그렇게 떳떳하다면 카톡을 공개해라 주고받은 카톡을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내가 그 방을 나가버려가지고 너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이래요 뭐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당당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 번째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마인드예요 본인은 제가 돈이 없었어도 결혼하자고 했을 거래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은 돈에 욕심이 없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평소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 그거 뭐 별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거르세요 돈에 환장한 것들이니까 차라리 저처럼 그냥 솔직하게 나 돈 좋아 돈 최고 이런 사람 만나세요 훨씬 더 낫습니다 적어도 속이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저희 집에 자가가 있고 외동이라서 제가 다 물려받을 거거든요 이 모든 사실을 남친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뭐 저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저는요 주식을 위해 빚까지 냈다는 점에서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보통 결혼자금 마련하려고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합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냐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저희 부모님은 모르고 계세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냐 이겁니다 물론 저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일하지는 못할 거예요 뭔 소리야 그리고 제 성격이 호불호가 강하고 부러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성격을 받아줄 사람도 남친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친이 이 말을 했다는 거겠죠 네 성격 받아줄 사람 나밖에 없어 또 아이를 낳고도 남친 본인은 육아휴직이 자유로우니까 네가 편히 쉬고 복직을 하고 그런 말을 아 자기가 육아휴직이 자유로우니까 그걸로 그냥 편히 쉬든지 아니면 복직을 하든지 저는요 제가 쉬면 생활비 감당이 될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문제는 남친이 하는 말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고요 다른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주식과 여자 거짓말까지 완전 3종 세트네 시궁창이야 거기다 시부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저 위에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바로 손절할 상황이야 이 아가씨야 2번 님은 돈 줄이니까 결혼도 하고 또 썸이나 연애는 다른 여자랑 실컷 하겠다 이거 아니야 주식으로 빚 5천만 원이면 이제 곧 님 친정돈 끌어다가 다 날려 처먹겠네 또 바람도 오지게 피고 아니 이게 판단이 안 돼요 3번 아니 뭐라고 겨우 이 정도도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고 님 어깨 위에 있는 거 그건 뭐예요 그냥 두부야 순대야 머리통만 4번 야 일단 멍청하고 돈도 잘 버는 여자 일단 잡아놓고 결혼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썸도 타고 바람도 피우고 또 자기 대출금도 결혼하면 어찌어찌 랄지 해가지고 같이 가짜 해가지고 뭐 이런 계획인 거 같아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저주듯 굽신거리는 척하면 지도 뭐 결혼 수락해 주겠지 뭐 지도 나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인 거 같아요 꼬롬하게 나 떠나서 말이지 여자 문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고민이라고 헐 연애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뭐 네가 남미사라서 당장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연야만 하든가 5번 아니 나는 이런 글들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적어놓은 문제들이 배우자로서 가장 큰 그지 같은 문제들인데 다른 점은 다 괜찮아요 이거 빼면 괜찮아요 왜 이런 걸 어필하는 거야 진짜 똥멍청이 바보라서 몰라서 묻는 거야 뭐야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6번 이거를 믿는다고 심지어 비혼을 생각하던 여자가 제발 주작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그냥 주작이야 이거 7번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나지만 않으면 다른 여자랑 톡으로 색드립도 하고 통화질 해대며 썸도 타고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당당한 남자와 결혼을 고민한다 이겁니까 제가 어 이거 님 머리도 어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런 그지 같은 놈이랑 연애를 계속 한다는 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남자 보는 눈이 뭐 똥꼬이 달려있나 제발 너 혼자 살길 바랍니다 너 말고 네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다 빨려간다 8번 야 딴 여자랑 색드립 주고받는 걸 어찌어찌 넘어갔다네 그래요 그냥 이대로 어찌어찌 결혼하고 사세요 그냥 9번 아니 어떤 누가 직장 동료랑 그런 드립을 주고받습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여자 때문에 계속 속 썩을 거야 제발 도망치라고 제발 10번 어이고 꼬라지 보니까 애 낳고 이혼하겠구만 그래도 뭐 어찌 잘 데리고 살아봐 끌 끌 끌 끌 끌 11번 사적인 만남도 없었는데 직장 동료랑 색드립을 주고받았다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셨네요 네 사실 저도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정답을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사람을 버리는 건 나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 아니다 나의 의심과 걱정은 당연한 거다 이런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었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만나온 정이 깊은 건지 남친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남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가지고 글올린 거죠 남친이 이 글을 본다면 억울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 여자분들 두 분 다 가정이 있고 유분이네 남도 친구가 있었으니까 바람은 아니라고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리고 남친도 저에 대한 불만이 없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조언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정신 차리세요 극간 놈한테 가라고 네 부모가 그렇게 키워준 거 아닙니다 2번 어디 개도 안 보러 갈 빚만 있는 나이 된 남자에 새끼리까지 해대는 지저분한 놈을 두고 고민을 하네 어지간히 이 여자도 실제로는 별론가 보다 어이구 너 빠지 3번 아니 돈을 그만큼 버는 사람이 겨우 이 정도 판단도 못해요 뭐야 혹시 월급 루팡이야 프리랜서니까 뭐 월급 루팡은 아니죠 2번 쓴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여히 받아들이겠지만 뭐 주작이다 이러면서 욕설이 섞인 글이 보이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아 그래요 주작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맞구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이거 물어보시는데 IT업계 개발일을 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3 저 결혼 안해요 절대 안 할 겁니다 걱정 넣어두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지우고 도망갔어요 아마 중간중간 댓글이 되게 많았었나 봅니다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댓글 1번 그래 뭐 이제 돈줄 끊기게 생겼으니까 울고불고 매달리며 세기의 사랑을 보여주겠구만 로미오 말이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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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나는 돈 욕심이 없다 니가 돈이 없어도 나는 결혼을 했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쌉소리를 짓거리는 놈 신뢰가 갑니까 역시나 주식에 빚까지 있어 여전한 카톡질 통화질 하다가 두번이나 걸려가지고 저따위 소리 떠드는 놈 말이지 돈 욕심 없다는 놈이 능력있는 여친은 탐나나 보네 헤어질 결심을 했더니 다행입니다만 부모님께 소상이 달리고 항상 뭐든지 의논을 하고 사세요 너는 멍청해 보여요 특히 결혼은 정에 끌려서 마음 약해져가지고 독단적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인생 바로 망해요 도망을 갔다곤 하는데 이 쓴 글 쓴 거 보면 너무 혼미하죠 이러다가 몇 달 있다가 자니 이거 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초반에 이게 지금 탈출을 한 건지 어쩐 건지 거기다가 욕 좀 먹었다고 멘탈 터져서 글 지우고 도망간 거 보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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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대로 확 거시기 해버리면 낚일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안되길 바래요 망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커피도 유자청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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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